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내분비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내분비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반적으로 우리 3D 어플을 활용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서 내분비기관은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화수체랄지 부신, 그 다음 갑상샘이랄지 이자, 여러 군데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요, 모두 다 특정한 호르몬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타깃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처럼 이렇게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것들은 이렇게 혈관을 타고 흘러가게 됩니다. 혈관을 타고 흘러가다가, 특정, 자기와 맞는 정확한 리셉터를 만나게 되면, 즉 타깃기관을 만나게 되면, 그에 대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짧은 영상에서요,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호르몬의 특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호르몬은 내분비기관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분비라는 것은요, 외분비의 반대잖아요. 예, 외분비는 전용 도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땀 같은 경우는 땀샘이 있고요, 위액 같은 경우는 위액을 타고 나오는 또 그 길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내분비기관은 도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용으로 나오는 그런 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따라 나오는 길이 없으니 어디로를 통해서 흩어져야 될까요? 네,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내분비기관은 도관이 없이 혈관 내의 혈액을 통해서 타깃기관까지 이 호르몬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예, 다음 특징은요,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흘리다 보니까 정확한 표적기관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에 있는 벽 안쪽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아무리 흘러가봐야 위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분비기관은 혈액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을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확히 이것이 작용해야 될 곳으로 이것이 가야 되는데 혈액을 통해서 흐르다 보면 그것이 잘 안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갈 때요, 내 전용 승용차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목적지까지 오차 없이 도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외분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내분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면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이렇게 가는데 정확히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대략 어느 곳으로까지 이동만 크게 시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내려야지 라고 정확히 아는 곳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야만 정확한 위치로 도착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혈액은 우리 온몸을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자기가 정확한 것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표적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그 표적기관에서 이 호르몬과 일치하는 수용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을 흐르더라도 특정한 장기에서 특정한 세포가 어떤 특정한 호르몬과 일치하는 그런 수용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디를 돌아다니건 간에 그건 정확히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정확한 내려야 될 위치만 알면 여기든 버스터미널이든 그것만 알면 우리가 정확히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수용체라는 것이 정확하게 호르몬과 결합함으로써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소량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뇌와 수체 같은 그런 중요한 그리고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적은 양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한 그런 작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호르몬은 소량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특징으로는요. 이 호르몬은 항상성을 조절하면서 피드백 시스템을 작동하게 됩니다. 대부분 네거티브 피드백, 음성 되먹임 기전인데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 호르몬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 작용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작용이 계속 커지게 되면 이것이 조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많아진 그 작용이 결국은 원인을 억제합니다. 즉 처음 호르몬을 생산한 곳이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 그곳으로 가서 억제시키는 그런 작동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작용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다시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반대로 이것이 너무 줄어들면 반대로 처음 원인기관, 이걸 분비하는 기관에서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작용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항상성 조절, 음성 되먹임의 피드백 기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늘 항상성 조절로서 잘 일정하게 조절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적으로 고착화돼서 계속 많아진 상태가 유지된다거나 계속 적어진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것은 일종의 증상, 병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것을 많았을 때 과잉증 또는 항진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너무 적어진 경우는 과소증 또는 저하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 호르몬의 작용, 그것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과잉증은 당연히 그 호르몬의 작용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는 거고, 과소증은 반대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증상으로서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과잉증과 과소증, 항진증과 저하증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르몬의 특징을 이렇게 대략 살펴봤고요. 주요 내분비 기관들, 즉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기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하이포살라무스라고 있습니다. 시상하부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데요. 지금 뇌가 있고 그 안쪽에 이렇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뇌가 있고요. 이 가운데 이게 시상입니다. 이게 사이뇌죠. 지금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도 사이뇌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이뇌 중에서 여기 시상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덩어리가 되어있는 것, 이것이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위치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말 뇌의 한가운데, 이 머리에서도 한가운데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바로 아래 뭐가 이렇게 또 달려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피츄에이트리 글랜드, 이게 뇌화수체가 되겠습니다. 하이포피시스라고도 부르고요.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지금 이렇게 확대하니까 크게 보이지만, 굉장히 작은 기관이에요. 굉장히 작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종류의 아주 중요한 호르몬들을 분비하고, 또 조절을 해주는, 우리 몸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볼록하게 되어있죠. 사실 이 부분이요, 우리 뇌머리뼈에 나비뼈 있잖아요. 나비뼈의 한가운데, 말 안장이라고 있는데, 그 안장에서 이렇게 쏙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뼈로서도 굉장히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역시 지금 이 시상하부 바로 아래,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잘린 거 보이시죠? 이게 오티카야즘이에요. 이게 시각교차입니다. 지금 여기 잘렸는데, 이게 쭉 연결되면, 눈으로 시각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여기 뇌화수체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종양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있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 크기가 커지면서 시각교차를 할지 시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 그렇게 되면 시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제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잘 안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이거나 그런 현상들이 실제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러한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즉 이 오티카야즘, 시각교차 바로 뒤에 이렇게 뇌화수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은요, 피니어블랜드, 솔방울새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뒤로 넘어갔는데, 잘 안 보니까 또 이렇게 볼게요. 자, 아까 여기 사인에 있었죠. 우리 사인에 있고 시상이 있었잖아요. 그 한 가운데에, 그 시상 뒤쪽에 있습니다. 예, 뒤쪽에 있어요. 사실, 여기가 시상상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시상이 있으면 그 위쪽일 것 같은데, 거의 뒤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시상상부고요. 그 시상상부의 하나로서, 이렇게 피니어블랜드, 솔방울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형어로는 송과채라고 부르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렇게 뇌에 있는, 뇌 안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 뇌분비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저 설명드리면, 여기 피치에이트리글랜드, 우리 뇌화수체 한번 봤잖아요. 이게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압엽과 뒤엽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개로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좀 뇌를 빠져나와서, 사이로이드글랜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갑상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방패같이 생겼습니까? 방패같이 보이나요? 이것이 사이로이드글랜드, 갑상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목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방패형골이라고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이 갑상샘이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갑상샘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조그마한 거 보이시나요? 우리 갑상샘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좀 돌려서 볼게요. 자, 갑상샘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어, 그렇죠? 뒤에는 안 덮고 있어요. 약간 앞에서 보면, 이렇게 나비 넥타이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갑상샘이고요. 이 갑상샘 뒤에 이렇게 콩알만한 거, 조그만한 거, 4개가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파라사이로이드글랜드, 부갑상샘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서도, 부갑상샘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는 칼슘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갑상샘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딱 붙어서, 부갑상샘이, 이렇게 두 쌍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건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관, 트라키아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완전히 앞부분은 둘러싸고 있고, 뒷부분은 연골도 안 덮고 있지만, 이렇게 갑상샘도 안 덮고 있는, 완전히 열려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목부위, 이렇게 목부위가 되겠습니다. 목부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드레날글랜드입니다. 아드레날글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드레날글랜드. 이게 등쪽에서 본 거고요. 좀 이렇게 앞쪽에서 한번 볼까요?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등에서 편하게 보면, 왜냐하면 등이 편한 게, 오른쪽 왼쪽이 안 바뀌잖아요. 오른쪽 왼쪽. 보시면 콩팥이 있고요. 그 위에 마치 고깔모자가 씌워진 것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부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장, 콩팥이잖아요. 그래서 부신. 우리가 반장, 부반장 이러잖아요. 그래서 부신. 그리고 우리가 우리말로 하게 되면, 콩팥 위샘이라고도 불러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신입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호르몬이 나오고요. 이것도 여기서는 겉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겉질과 속질, 피질과 수질로 구분이 되고요. 실제로 각각에서 다른 종류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르몬, 내분비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펜크리스. 이게 이자입니다. 이자. 그러니까 소화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소화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분비기관이에요. 우리가 소화액은요. 외분비기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소화액이 분비되는 관이 있어요. 실제로 얘도 이자니까 이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와 관련된 소화요소들은 그 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소화액은 외분비기관이 됩니다. 그런데요. 얘가 인슐린이랄지, 글루카곤이랄지 이런 실제로 호르몬도 분비합니다. 어떤 호르몬이냐면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저장하거나 활용함으로써 혈중에 있는 포도당, 즉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카곤은 저장된 것을 반대로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방금 말한 이런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것들이 다 이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소화기관이니까 실제로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해도 소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랄지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와 피추에이트리, 뇌아수체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포살라무스입니다. 보시면 우리 아까는 어떤 피부를 관통해서 보는 거라 조금 잘 안 보였지만 이번에는 좀 잘 보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해서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되게 좀 작아요. 뇌아수체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는 전혀 안 보이죠. 쪼개나야만 이렇게 그나마 좀 잘 보입니다. 물론 바닥에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데요. 사실 여기 보면 이렇게 구조상으로 안이 좀 비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실제 비어 있지 않아요. 그럼 안에 뭐가 있는지 이쪽을 좀 지워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대뇌가 사라졌고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하이포살라무스인데요. 여기 겉에 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네. 지웠더니 그 안에 뭐가 이렇게 막 들어있어요. 뭐가 아까 비어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여러 가지 핵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략 봐도 10개 가까이 이런 핵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이 핵들을 하나하나 해서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이 생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또 상위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핵들이 있다는 것. 이게 그냥 하나가 아니라요. 작은 여러 개의 핵들이 모인 집합소. 이게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 아래 있는 뇌하수체도 지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배하기 위한 그 기관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은요. 뇌하수체의 압엽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전체가 일단 뇌하수체라고 했잖아요. 압엽 보겠습니다. 예. 전엽이라고 하고 압엽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엔테리어 피추에이트리. 뇌하수체 압엽입니다. 좀 이렇게 살펴보면 밑에서 봐도 이렇게 앞쪽이죠.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 앞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압엽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6개 내지 7개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 호르몬들은 직접 근육이나 뼈를 자극하는 그런 표적 호르몬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호르몬들을 분비시킬 수 있는 그 기관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 호르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요. 아까 여기 위에 시상하부가 있었잖아요. 그 시상하부에서 압엽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그것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위에서 또 나와요. 그 조절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예를 들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다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얘 역할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그 조절하는 호르몬을 또 조절하는 호르몬이 위에서 또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네거티브 피드백, 즉 억제 시스템이 와도 갑상샘에서 갑상샘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면 그 갑상샘 호르몬이 다시 얘네를 억제하러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 상위 호르몬까지 같이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조절하는 호르몬을 또 조절하는 호르몬, 즉 상위 호르몬이 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민하고 중요하게 잘 조절이 돼야 된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뇌아수체 압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샘 뇌아수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많은 호르몬들이 직접 생산되고 위에서 조절을 받아서 분비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뇌아수체 뒤엎, 포스테리얼 피츄에이트리. 이 부분입니다. 이 밑에 보이죠? 뒷부분이라는 게 이렇게 딱 보이죠? 그 다음 여기 줄기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지금 뇌아수체 뒤엎, 포스테리얼 피츄에이트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항위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뇌아수체 뒤엎은 또 다른 말로 신경뇌아수체라고도 불러요. 앞은 아까 뭐라고 불렀죠? 샘 뇌아수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호르몬들을 생산하는 역할을 이 앞에서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있는 호르몬, 즉 옥시토신과 항위뇨 호르몬은 여기서 안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아까 이 안에 여러 가지 핵들이 있었죠? 그 핵 중에서 옥시토신을 만드는 핵도 있고요. 항위뇨 호르몬을 만드는 핵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만들어지고 여기로는 이렇게 보내서 일종의 저장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저장이 되어 있다가 언제 어떻게 분비가 될까요? 일단 이 위에랑 아래가 신경으로 실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뇌아수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압엽과 뒤엽은 이렇게 딱 붙어있고 너무나 쌍둥이같이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약간 성격이 다른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뇌아수체 압엽과 뒤엽이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오티카야즘, 시각교차도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그 다음에 갑상샘을 조금만 더 한번 쳐다보면요. 이렇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방패형골이죠? 아래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밑에 기관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안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혈관이랄지 실제 존재하는 기관들이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뼈에 가려서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이 갑상샘이 되겠습니다. 위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라사이로이드, 부갑상샘 호르몬 지금 잘 보이도록 뼈랑 다 제거가 됐는데요. 이 갑상샘 뒤쪽에 이렇게 두 쌍으로 붙어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부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갑상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인데요. 참고로 여러분 어드레날 글랜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레날의 뭐냐면 신장, 콩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콩팥에 에드 됐대요. 에드 그러니까 뭔가 더해진 거죠. 부가 된 거죠. 아까 우리가 신장,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졌다고 부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드레날, 어드레날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드레날에서 나온 호르몬이다. 그래서 뭐 린, I, N이 붙는 거죠. 단백질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아드레날린 그게 이제 어드레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펜크레스, 이자인데요.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위, 뒤쪽에 있고요. 실제 여기 간도 있잖아요, 원래. 간에 그리고 위에 다 가려서 거의 안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걷어내야 보이는 거고 뒤쪽에서도 사실 뼈에 다 가리는데 지금 이제 뼈가 사라졌죠? 잘 보이라고. 이렇게 약간 뒤쪽, 위, 뒤쪽. 그 다음에 곡선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이자고요. 역시 소화기관으로서 소화효수로 분비하는 역할도 하지만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비 역할도 한다는 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중요한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기관들을 좀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